Q. 와우들과 뮤직비디오의 뮤직비디오 안녕! 저희는 용산 CGV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죠, 처음으로 와우들이랑 뮤비 팬미팅을 진행하게 됐는데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는 뮤비 팬미팅으로 영화도 같이 관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새롭고 오랜만에 오늘 영화관이어서 너무 신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와우들도 보고, 영화도 오랜만에 보고 나연이도 보고! 그렇지! 나연이도 보고! 우연이도 보고! 우연이도 보고! 이게 진짜 영화를 와우들이랑 같이 본다는 점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뒤에서! 아무튼 저희 지금 다 텐션 업인 상태입니다 너무 신나요! 지금 또 음악 중심을 하고 왔거든요 마지막 음악 중심이어서 난 제가 판도라 스포를 먼저 했어요 맞아! 근데 와우들 저희 후속곡 겁쟁이라고 많이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럴 거! 저희가 겁쟁이로 라이브도 어제 라디오에서 했었고 퍼포먼스 영상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겁쟁이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네, 판도라 스포츠 네, 판도라 스포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오늘 재미있는 시간 많이! 이따 봐요! 잘한 게! 나도! 바로 고마워요! 뭐고요! 뭐고요! 고마워요! Earth-2 갑 faj one! 화 реalt, danceme 후 이렇게 권규상 어? 운전회 안녕 안녕 여기는 왕신리 CGV고요 맞아요 오늘 두 번째 무비퓨 미팅하러 왔습니다 그 영상에서 있을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영화라 그래서 오늘 왕신리에서 보는 영화는 같은 영화지만 장소에 따라 좀 가는 게 있잖아요 그쵸 또 오늘은 새로운 왕들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 어제 뭐가 제일 기억이 나있어? 저는 끝 무렵에 춤추고 놀면서 살려내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있는 일? 응 은근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나 굉장히 조금 귀여워네 맞아요 스토리 저한테 진짜 뭔가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노래도 중간중간 잘 하시는데 리듬을 너무 타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셨으면 와우드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계속 고개 까딱거렸거든요. 랩핑이 장난 아니에요. 아 계속... 거기가 영화관이 아니었다면 이미 춤추고 난리됐었겠지? 네, 얘는 난리났을 거야. 참았습니다. 응, 네. 그래서 오늘 와우드 좋은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고요. 와우드 보려면 한 20분, 30분 정도 남은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안녕! 안녕! 안녕!